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민정이 방 없어 나 방에 없어 떠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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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 아웃 그녀 아웃 진짜 아웃 민정 아웃 민정 아웃 제가 오늘 스티커를 샀어요 스티커를 샀어요 스티커를 샀어요 스티커를 샀어요 스티커를 샀어요 빵빵 밤 산책을 다녀오려 한다 귀여워 리액션 한국에서 샀어요 편하게 강아지 샀어요 치킨이 왜 이렇게 빤딱빤딱해 비 맞았어 이럴수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메디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는 이제 밥을 먹을 것이다. 오해. 다 먹었지? 바보같지? 오 마이 갓 내가 보고싶다 300자리 말 처음 봐 80! 80! 또 생각해보기 전 차감 와이폰 13 바로 여기 이 마이크는? 이 마이크는? 뭐지? 우리 스케이트?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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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공부하러 왔어요 다행히 도착 곧바로 가고있어요 곧바로 가면 나 2시 2시 미쳤어.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. 진짜 미쳤어. 진짜 미쳤어. 진짜 미쳤어. 진짜 미쳤어. 진짜 미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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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쳤어. 정말 이쁘다. 와 너무 예쁜데? 미쳤는데? 와 예쁘다 아 맞다 와 와우 너무 추워 와우 메이비 요다 하이 메이비 요다 가이베이의 랩몰 오오 이거 아유 가이베이의 랩 바보같아 우리 뭐야? 메이비 요다 뭐? 앞에 이거? 이거 아니야? 나 맞다 여전히 아! 더! 하아! 하아! 귀여워 귀여워 Bye 치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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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래 미쳤다 시청자 치키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박 기적이네